먹어볼까? 되게 귀여워! 도착했어요! 논면 시장 왔어요 이제 미아 스타일을 찾을 거예요 와 재밌다 벌써 재밌어 춥제 같애 춥제 춥제 예쁜 거 찾아야지 예쁜 거 이것도 중고예요 일본에서 샀는데 빈티지 샵? 거기서 샀어요 이거 이거는 일본 돈으로 2천원 사죠? 한국 돈으로 2만원 2만원 코트예요 이렇게 싸야죠 이거 힘드네?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먹어볼까? 진짜 너무 좋다 되게 귀여워 저렇게 입었죠 봄이랑 여름 전에는 자켓이 없으면 춥고 많이 뜯고 어려워 조끼 조끼 하나 사고 싶었죠 조끼 조끼가 없어서 조끼 도전하고 싶은데 조끼는 잘 못하면 낚시하는 사람 잘 골라야 되는데 어려워 좀 심플한 렌트맨 렌트맨 그쵸 특히 샴피언거 특히 샴피언거 응 이거 진짜인데 그냥 이거를 데님 안에 안에 넣고 끝 그거 하고 싶다 땀이지루 만들어서 귀여운 거 많아 어떡해 어떡해 못 걸겠다 멋있지 않아요?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봐도 미야 스타일 아니 귀여워 샷트 샷트가 그거 귀여워 이거에 지금 이거 빨간 코트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만 하면 좀 무서우니까 좀 귀여운 뭔가 있으면 우와 귀여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와 좋아 잘 입고 왔어 이거 맘에 들어 어때? 맘에 들읍니다 호류? 일단 이거는 콜틱스예요 우와 완전 좋아 하이 예 근데 좀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좀 좋은데요 너무 좋아해요 맘에 드는 게 몇 개 있어서 좀 조금 다른데 보고 있다가 사러 갈 거예요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많아서 너무 맘에 들어요 누가 봐도 미야 스타일 근데 여기는 오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서 그냥 재밌어요 저 맨날 올 거 같아 여기 옷사로 안전짠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비싸지 않고 사요 다 만 원 이만 원 진짜 그 정도 밖에 안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모자 넣지마 아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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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 pien choking 감사합니다.